성균이라고 하고요. 지금 1981년 5월 13일 생입니다. 황소 자리고요. 지금 직업은 방송 진행팀 스텝 일을 하고 있고 일단 처음 했던 일은 유도를 했고 우리 친구 성균이가 소개팅을 나왔습니다. 박성균! 대학교 때까지 유도를 하다가 그만두면서 친동생이랑 같이 피자집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고깃집을 하고 있거든요. 선술집 출장 세차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직업은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더 이상 나이를 먹을수록 아예 못할 것 같아서 꿈을 갖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랑받는 후에 이 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키우다 오골게는 집에 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 오골게는? 오골게는? 오골게는 너무 포인트인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포인트잖아요. 바람이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하다고! 매첩 포사지예요? 준비를 많이 했어. 아 아닙니까? 패션을 쓰잖아요. 제가 우리 지금 우리 박삼윤씨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다 좋은데 서른아홉인데 지금 본인의 꿈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그게 조금 해. 지금 서른아홉에서 꿈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하하신 겁니까? 서른아홉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는 그런 거 좋아하더라. 진짜 그게 야 너 자꾸 뭘 비하한다고. 왜 왜?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하라고 그랬지. 이봐요. 60에도 도전할 수 있고 도전은 나이가 살 만 없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박성균씨는 이제 그거를 서른아홉에 도전을 한다니까 내가 뭐라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으면 비하하다. 형! 사과하라고! 아니 안정환이 형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매니저의 신형이에요. 가족 같은 사이고 우리 매니저가 좀 있으면 먼저 결혼합니다. 형 입장에서 약간 좀 급할 수도 있죠. 일단 제가 주위에서 봤거든요. 축구팀에서 나가서 운동한 거 보고 저랑 같은 축구팀에서 축구팀이요? 축구 동호회에 이 사람 사람 냄새하고 진정성이 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정도를 쓰자 약간 좀 과열되고 또 heightened 감사합니다. 축구팀에서 구x업이라고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ра